지난 4월 21일 LA항공문화원에서 2018 K-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 미주 본선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. 올해로 3회째 대회를 맞이하는 미주 지역에서는 총 213개의 팀이 접수하였고 그 중 15개의 팀만이 미주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. 이번 행사는 플로리다와 미네소타 등 타주에서도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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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팀의 경연이 끝난 후 작년 우승팀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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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도 아는 죽게도 넌 왜 안될 얘기를 해볼까 너무 쉽게 오지마 짐이 없잖아 거기서 내 눈 안겨볼까 왜 시작할게 Bad Boy Down 지금부터 Bad Boy Down 와우 와우 내 눈 안겨버려 Bad Boy Down 우리의 버스 정희 우리의 버스 정희 여기가 정말 놀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놀랄 수 있는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길 바랄까 그리고 좋은 K-pop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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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